여느 부부처럼 결혼 6년차의 권태기를 맞은 존과 제임 두 사람에겐 남들과는 다른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 너무나도 많았죠 숨기는 것이 많다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벽이 쌓여갔습니다 말 못할 비밀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둘의 직업이었죠 두 사람은 경쟁관계인 암살 전문 업체의 에이스 킬러들이었네요 하지만 6년 내내 잘 숨겨오던 비밀은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연의 일치였는지 둘은 같은 타겟을 노리게 됐죠 같은 장소에서 같은 타겟을 기다리다 보니 결국 부딪히게 된 두 사람 임무는 당연히 실패해 자신들을 공격한 게 누군지도 모른 채 둘은 조사를 시작하고 결혼 생활 6년 만에 서로의 진짜 신분을 눈치챈 거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의외로 간단하게 끝내버린 존 탐색전은 끝났고 서둘러 자리를 뜬 제이 게다가 존은 이를 더 크게 만듭니다 존은 이를 더 크게 만듭니다 존은 이를 더 크게 만듭니다 이제 서로 숨길 것도 없겠다 배신감에 사로잡힌 둘은 48시간 안에 상대방을 제거하라는 회사의 명령을 착실히 이행합니다 하지만 업계 최고였던 둘의 암살 대결에 우열을 가리긴 쉽지 않았죠 계속된 싸움에 시간만 낭비하고 둘은 우여곡절 끝에 함께 살던 집에서 결판을 내기로 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살벌한 부부싸움을 시작한 두 사람 이웃 주민은 안중에도 없이 온 집안을 부수고 다닙니다 지민은 아침 뒤집중 편집을 잘 처리돼 그럭! 가만! 국물도 같이 쓰러지는 이게 무슨 막장 커플인가요? 둘은 뜨거운 새XX 둘의 싸움은 불타올랐던 첫 만남처럼 권태기를 화끈하게 태워버렸죠 하지만 잊고 있던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각자의 제거 명령을 내린 건 바로 회사였었죠 킬러들의 습격에 둘은 탈출까지 스펙타클하게 합니다 싸움이 끝났으니 부부답게 힘을 합칠 때가 됐죠 마침 둘을 쫓아오는 회사의 킬러들 이런 긴박한 상황에도 꼭 부부티를 내보야만 합니다 부부 싸움 중에도 추격을 무사히 따돌리긴 했죠 존의 오랜 친구이자 직장 동료 에디를 만나러 간 두 사람 둘보다 중요한 것이라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 재앙의 시작 바로 암살 타겟 말이죠 타겟을 빼내오기 위해 법원에 지하로 침투한 존 합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도 무사히 타겟을 낫지 않은 두 사람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타겟은 둘을 잡으려던 회사의 미끼였네요 둘의 위치를 뻔히 알려준 셈이 됐죠 결국 회사를 상대하기로 한 존과 제이는 대형마트에서 마지막 결전을 시작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많은 적수를 감당하긴 힘들었고 닭가스로 가니 창고에 몸을 숨긴 존과 제인 영화의 결말은 유치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아니면 조직이야 어떻든 부부관계 회복이라는 주제만 잘 살리면 되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멋진 액션과 함께 조직의 킬러들을 무사히 제거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 미스터 앤 미셋 스미스는 할리우드의 간판 스타 브란젤리나 커플의 시작을 알린 영화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각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코믹과 액션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멋진 케미를 보여줬던 영화죠 이번 주말 영화 미스터 앤 미셋 스미스는 어떠신가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